이의 주례는 이혼인이 배엄식하게 생포합니다. 예 저 지금 누구 좀... 예, 뭐하냐?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에요. 잘 지냈어요? 응, 그럼. 밥 먹혀? 응. 저 먼저 갈게요. 네. 고등학교 때 성장에서 보고있어. 그날 다시 만났을 때요. 너무 갑작스러워야지. 아니야. 형들. 형들. 너 더 멋있어졌는걸? 이걸 아직도 갖고 있네. 형들. 너 아래 시간 괜찮죠? 영업으로 같이 가요. 뭔데? 이쁘다. 고마워. ... 왜 안 돼? 오스카 언젠간 줘야겠다. 기억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